상대 A로 들어가야 되죠, E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Q로, Q로, Q로 Q로 들어가야지,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해요 이제? 이거 그 상대 레이스 앞에, 상대 유령 앞에 핑화 받고 상대 유령 앞에, 유령 앞에, 유령 앞에 거기에 부시, 여기, 여기, 여기 받고 집에 가자, 숨어서 집에 가자 안전하게 집에 가, 할 거 없어 지금 궁 없으니까 지금 할 거 없어 저 갔다가 갱스인데 탑 할 만할까? 탑이 지금 고통을 받는 거에 비해서 할 만한 거 같아요 템 템 이거 그, 정화석 정화석, 정화석 정화석 물약, 채용물약 좀 사고, 사고 오케이 가자 이거 탑으로 가자, 탑으로 탑 탑 C에서 봐봐, 탑 C에서 봐봐 탑이 116 대 74 딱 갱담만큼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2킬이에요? 2킬 아니에요? 진짜 맞아요? 응 이거 갱홍 좋으니까 지금 바로 가면 갱홍 할 수 있겠다 응 미니언 죽기 전에 싸우면 돼 어디가? 이블린? 아, 이블린이 있으면 뒤에 숨어있어 먼저 나가지마, 먼저 나가지마 너무 소수평 없어 괜찮아, 쟤는 시험을 안 보이면 돼 그렇게 소수평이 없다고 그냥 타워에 들어가 있어 여기가 더 위험해 여기 와디스 속 있잖아 와, 막 박아주고 그 위치가 더 위험한 거야 네네 뺐다, 맞아요 그냥 타워에 숨어있는 게 제일 안전해 걸린 거 아냐? 그러니까, 방금 그쪽 지나서 내가 봤잖아 하... 그쪽에, 그쪽에 와디스 속은 높잖아 그걸로 지나가 필요 없지 골라먹어, 골라먹어 골라먹어, 골라먹어 삼거리에 피가 박아줄 필요 없습니까? 아, 박지마 와, 나 박아주고 싶어가지고 박아주려면 아까 그 위치에 박는 게 좋아 미드웨어 이거 탑 한 번 더 와주고 탑 한 번 더 와가봐 아, 타워 쪽으로, 타워 쪽으로, 타워 쪽으로 와디 있잖아 거기 어, 타워 쪽으로 가면 돼 그, 오공은 개공웅이 좋아 쭉 달려, 쭉 달려 10초 이거 개공웅 하면 돼, 상미원 들어가면 돼, 지금 너 달려, 달려 그냥, 들어가 야아 좋아아 괜찮아 괜찮아 Boo 그만 나가았어 Zoego 맞았어 써주고 써주고, 인블린, 이블린, 이블린 1등놀이 worksheet 드셔, 저, 아 자 110 저건 잡았어 어 못잡았어 대박 대박 괜찮아? ㅂ티그지그 아 노풀이야? 어 노풀 풀 빼고 따고 이거 주먹? 아 노풀이야 괜찮아 미안해 바투오빠 난 오빠가 잡을 줄 알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잡은건데 아이 노풀이야 괜찮아 아 풀 뺐으면 된거야 아이 풀풀이 더 짧아 다시 가면 되지 풀풀보다 미드가 깨지겠는데요? 줘야죠 뭐 풀탑이 발이 되었습니다 네 글루 글루 왜 글루가 글루 찍어넘기 헐 헐 헐 이러나 죽었어요 이런 부분은 오더로 팔실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이해 전체 오더도 부착이다 나는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하라는건지 아니 지금처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스태프 아 저거 어쩔수없어 어쩔수없어 이거 미드도 비었고 바텀 털려가지고 그런거 어쩔수없는거였어 영업에 핑하나만 박아줄까요? 박아줘 박아줘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돼 꺼지는거잖아 꺼지는거잖아 위험해 가지마 어 가자는데 근데 이거 좀 위험한거 같 그래도 탑이 와서 고고? 고고? 아 이거 하지마 지금 가면 안돼 이거 레오나랑 피지가 없어서 지금 부활하면 갈라면은 갈라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돼 말들어 좀만 기다려 같이 가야 좀만 기다렸다가 기다려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기다려 아 고 왜냐면 제드때문에 숫자 같이 맞춰줘야돼 더 많고 하나 트위치로 먹구 다시 정글린 미드에 이블린 정글린 못잡을거 같은데 어? 저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야 이러면 되지 잡았지 잡았지 탑으로 그냥 바로 탑으로 가 탑으로 가 아무것도 타고 있다 봐봐 타가 얼마나 나오는지 봐봐 자꾸 케이가 자꾸 보는지 모르겠는데 케이가 보지마 제발 부탁이야 케이가 왜 보는거야 깨지겠는데 너무 이해하는데 깨지면 죽이면 돼 깨지면 죽이면 돼 깨지면 죽여야 돼 가자 죽이면 돼 잡을 수 있어 굶 바로 쓰지 말고 아 좋아 아 바로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 이럴까봐 쓰지 말라는건데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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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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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쏘 아 그 자장님 왜 있어 아 아껴라 아껴놓으라니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드 함께 하러 왔네 아 한 끼 하러 왔어 한 끼 했어 어 제드 한 끼 했어 아 하나씩 나눠 먹었어 아 나눠 먹었어 근데 미드 밀었어요 아 닌자신발 AD가 AD가 많아 닌자신발 음 아 이거 안 나가겠죠 나가나 나가겠는데 이거 글쎄 수위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타워가 무너지면은 음 그럼 이블린 막아줘 핑화도 많이 막아야 돼서 돈도 많이 나가고 아구리 당했습니다 이블린 바텀 같네 다음 롤바타에서는 음 제가 나오게 된다면 음 이블린 정글 한 번 아 이블린 정글 같은거 하고 싶은데 말리면 끝까지 말리니까 아 말리는거야 까지 그거 말리는거지 레드나 먹어 레드 끝까지 말리는거지 뭐 어 내 잭스 말린거는 못봤어? 그 에arias 아유 그냥 레전드 끝 말린거야 그거 그냥 개망했지 그냥 개망했지 그냥 장수르 경 Judge 남름 개망했쥔 그냥 미드에 봐봐 싸워보긴거 같은데 기 срав 아유 아아아앜 아아앜ㅏ 으아아앜ㅏ아앜ㅏidge 타리우스가왔어 그 그래 정글님 돌아 위에 레이스 어? 먹었나? 봇이 애쉬 분풀올 때마다 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화를 안 둔 원딜을 정시하면 되죠 아니 맞아도 싸울 때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꿈꿍을 계속 당하나봐요 꿈꿍을 당해도 그 시간 동안 레오나가 애쉬 마크하면 애쉬로 들으면 터잖아요 응 비달리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이 시간까지는 레오나가 들떴어요 알리보다 그럴 리는 없어 봐줘요 레오나 됐어 이러고 우리 그 바텀 부시 쪽으로 가봐 부시갱 하자 부시갱 저 오공이랑 다리우스랑 싸우면 누가 이기 절대 못 이기죠 기본적으로 오공이 못 이기고 이거 거기 타워에 다 붙어있어 이따가 도둑 같이 오면은 약간 좀 모자란 사람 연기해가지고 네 개공해서 잡으면 되니까 레오나가 개공이 좋아 진짜 어 이거 빼야돼x2 알고있어x2 어 이거 피가 좋고 우리 뺀 표지 타워에 가만있어 넌 왜 빼? 빼면 다 죽지 아 빼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알아서 사람들 빼라고 피지가 옵니다 싸웁니까? 우리가 여기 있는거 아는거 같아 이거 근데 그렇게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상황을 봐야지 인식 어떻게든가 또 중요하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돼요? 우왕좌왕해야돼요? 그냥 같이 방어해야죠 상대도 안보이니까 대치해야지 상대도 안보이니까 쟤가 왔다 아 방금 여기 있었어 제일 좋은거 뒤에 오늘 자르는건데 제가 뒤에 안하고있어 지금 네 대치해야돼요 어쩔수없어 어떻게 해야돼요? 그냥 수비해야돼 수비해야돼 나가면 수비해야돼요 다른수도 오고있다 다리우스 왔어요 수비해야돼 저 다리우스 미리미는건 다시 오공이 막으러 가야되고 오공이 막으러 가야되고 오공이 막으러 가야되고 피지는 여기있어야돼 피지는 여기있어야돼 앵봉무도? 앵봉무도 여기있어 아 봐봐 앞쪽에 보고있는거 봐봐 확인좀 해보고 그중 아니 앞에 사람도 모르고 블루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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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mel 블루와말 합시다 다리우스 왔어요 블루에서 하고 큰 맥저리 있을것 같아요 블루좌 먹을수있어 먹을수있어 먹었먹었먹었멈 당장 여기에 없잖아 잠깐만 아나 봐봐 봐봐 아주 봐봐 가줘x3 아 알리왜저래? 알리왜저래? 알리 잡으면 안되 위에봐봐 그치 위에봐봐 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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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돼! 붕! 좋아 나쁘지 않아 제드가 지금 합류가 못해서 제드가 지금 멀어 제드가 지금 멀어 이건 이겨 x3 이건 이겨 x3 이건 이기지 제드 봐 x3 제드 봐 x3 제드 봐 x3 제드를 봐 x3 때려 x3 제드를 때려 짜증내고 스톱 왔어 x3 걸어주고 빼! 지금 빼 x3 그렇지 됐어 이겼어 아! 아유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왜 이렇게 된거냐면은 제드가 아래쪽에 있다 합류를 못했어 아아 순간적으로 4대왕타가 벌어진 거죠 쟤네는 이런 오더가 없어서 해요 아유 사실 오더는 이런거만 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사서 뭔가 할 필요 없다고 이게 이게 말이 안되는거야 이게 그니까 뭐지? 아 그 타겟팅 어 타겟팅만 해줘도 오더가 그지? 그니까 다음템 뭐갈까요 스승님? 어 너 군단 못쓸거 같은데 군단은 군단은 갈 필요 없을거 같고 아 저 솔라리 잘쓸수있어요 아 그래? 솔라리 잘쓸수있어? 네 저한테 있는건사 잘쓸 그럼 가자 솔라리 가자 그 핑화 두개 사자 사자 물양화 사고 가자 이러고 음 아 방금 한타로 많이 따라왔어 따라온거에요? 아 많이 많이 따라왔어 왜냐면 지금 오공이 다녔수가 약해가지고 음 근데 확실히 한타는 오공이 훨씬 좋은거 같아 응 한타는 오공이 훨씬 좋지 그리고 오공이 그 말린거에 비해서는 크게 말리지 않았어 걔가 많이 다녔잖아요 아 네 우리가 어? 지금 오공은 내려온다 드래곤 가 드래곤 이블린 탑이야 드래곤 바로가 드래곤 드래곤 바로가 탑에 두 명이 왔어 방금 이블린 탑에 두 명이 왔어 아 말 들어 바로가 지금이야 무조건 먹어 이거는 시작해 아 무조건 먹어 이거는 시작해 오면 죽이면 돼 무조건 먹어 걔는 못들어와 어차피 아 먹어왔어 먹어왔어 됐어 우리 정글링 돌아 아 좋은데? 음 미드로 가서 미드 가운데 핑크 하나 받아줘 가운데요? 가운데 가운데 어 미드랑 한가운데 어 아 좋지 바로 그렇지 바로 그치 바로 내 찍으면 거기 어 거기 찍고 정글링 돌려가면 돼 잠깐만 저기 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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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떡해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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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줘 가줘 칠달라 그래 알리달라고? 가줘 가줘야지 아니 봐봐 좀 봐봐 너 케이 볼 필요 없다고 봐봐 어 이거 보면 돼 아 그냥 까지 케이 볼 필요 없지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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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잡어 궁쓰지 말고 궁쓰지 말고 네 잡어 궁쓰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궁쓰지 말고 이불이 열고 와 이불이 열고 와 스킨 구조기 쓰고 와 스턴 구조기 쓰고 와 스턴 쓰고 아 아 지금 굴소 아 아 아 아 빼 바로 빼 어그로 바로 빼 아래쪽 봐 아래쪽 봐 아래쪽 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아래쪽에 이블린이 왔어요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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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도 왔어요 제드도가 제드가 아 스푼치고 왔어요 엘씨가 왔어요 자 이름이 이케 이름이 이케 이블린 레오나 아 궁없다 엘씨 궁을 아 아이 아 좋아 좋아 이거 못 밀 것 같은데? 좀 패다가 패다가 2회바만 때리고 빠지죠 2회바만 때리고 어 미네? 애쉬가 왜 안 막지? 어 그러니까요 막은 만한데 이거? 바로 빼야 돼 싸움 안 돼 싸움 안 돼 노노! 노노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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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거 노노 해 저런 거 그만 싫어해요 살리기 위한 몸이 싫어해요 왜냐 본인이 죽거든 사실 다 같이 살아가는 건데 내가 살릴게 하고 대신 죽어주는 거 그럼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래? 다 같이 안 죽은 거거든 아 안 좋은 거래 거기는 어리띠 자베? 라인 라인 하긴? 아니요 라인 라인 하니 사하님도 아니고 아잇 어 살까요? 하나 사 가자 고고 어 가자 좋은데 게임? 아 레드는 이번 거 우리가 먹고 다음 거 주자 네 아 28분이네 트위치가 너무 멀어 먹어 우리가 먹어 안 줘도 돼 왜냐면 잘 컸어 우리가 지금 잘 컸어 어 봐봐 뭐 있나 본데 왜 가봐 와드야 뭐야 아 알리야 와드가 레드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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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드먹어 잠깐만 봐봐 일방적으로 죽고 말 것 같아 어 와드 안 가는데 안 가는데 레드먹어 안 가는데 레드먹어 안 가는데 레드먹어 이렇게 보니까 판단하고 얼마나 좋아 보고 판단하고 됩니까 저거 일단 싸우지 말고 50이 탑이니까 빼 백핑 이러고 내려가 우리가 레드가 50이 비록 탑이지만 알리가 죽어서 당장 싸워도 우리가 유래 한 번 하자 응 한 달이 해도 돼 한 끼 해 빨리 내려가 한 달이 해도 돼 한 달이 해도 돼 바텀 가줘 바텀 가줘 바텀 가줘 제드 바텀이야 바텀 봐줘 나는 샤를 sotto 아야 못 어야 프라이파 아 긁어 뭐해 mistake 어 피지 봐봐 이빈에 싸우는거 같은데? 저거 빼야돼 빼야돼 우리가 넣어버려 빼야돼 아 긁어 빼고있어 빼고있어 괜찮은데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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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긁어 빨리 쿨 금방 오잖아 긁어 어두워줘 쿨 금방 와 긁어 이러고 어 여기서 더 대체할 필요 없어 빼 야 빼야돼 저거 피즈 봐줘 피즈 봐줘 야 좋은데? 저거 아 저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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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어 좋아 이러면 들어가 알테이지 말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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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구 그렇지 이러면 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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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드봐 쟤드봐 쟤들 어 좋아 좋아 빼 이제 빼지 빼지 빼 이빈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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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명 죽었어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아 좋아 아 다 죽여 이름은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쟤드도 죽었어 빠졌거든 그림자 이거 쟤드도 죽어 저거 그림자 없어 아 죽었지 그래 이겼잖아 아이 좋아 나도 모르게 더블 꺼버렸어 아 좋아 아 끝났지 이거는 우리 예언자연 먹자 이번에 오라클 어 어라클면 먹어줘 잠깐만 레오나 있나 오라클 봐봐 아 눌러봐야지 챔피언을 있네 찍어봐 얼마 남았나 아 먹어 이번엔 우리가 먹어줘 돈 많아 한번 먹어줘 어 한구여 팔고 들고 있다가 중간쯤 넘어가서 먹어줘 블루 쏠보라고 어 그 가줘 그냥 우리는 좋은데? 아 피지 신난거 봐 아 신났어 근데 본인이 잘했어 쏠게 다 써 쏠게 본인이 잘했거든 제일 고통받은 5봉인데 한탄 더 잘해주고 있어 이제 오라클 먹자 두슈 거의 없어 못들어 거기까지 찾아보자 이제 미드랑 바텀 그 좋은 라인이니까 네 미드 한번 쭉 밀고 네 상대 블루쪽이나 레드쪽 그 시야장학 하면 되는데 지금 블루쪽 시야장학 하자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구문 없으니까 어차피 구문 없을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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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만 안 나왔어 두 번만 안 나왔어 바론 쓰면 돼 써 바로 써x2 그렇지 다 왔어 다 합류했어 괜찮아 이겼어 아 이겼어 찢었지 바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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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배론 아 두배론 상대 누구 나왔어 누구 나왔어 텐들러봐 에쉬 이블린애시 괜찮아 자신있지 강타 자신있지 자신있어 아 괜찮아 먹었는데 아 940 사진료 내주고 사진료 쓰면은 뭐 우리 편 애들이 먹어주겠지 아이 그러어 신축도로 하는거에요 그냥 다 어 저 레오나가 막아주고 어질렁 어질렁 하다가 맞긴 맞다 죽지는 말고 강타 아 좋아 아 깔끔해 깔끔해 드래곤가 바로 드래곤가 아 두드래곤 드래곤 바로가 바로가 쟤네 귀하 쟤 사는데 오래 걸려 바로가 바로가 그냥 바로가 어차피 쟤 이 차 없어 아이 두드래곤 어 피즈도 에쉬 잡았다 아 좋아 저런거 좋아 저런거 좋아 게임 끝났어 이거 이겼어 질수가 없어 아이 좋아 귀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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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썬파 나오나 봐봐 둠 봐봐 썬파 나오나 아 찍어봐 썬파 찍어보라고 아 찍어보라고요 어 나오네 아 됐어 템 끝났어 노답이야 템 이거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죽일건데 야구무 이거 예헤이 어떻게 죽일거야 야구무 이거 어떻게 죽일거야 나를 가자 미드로 꾸고 하면 돼 이제 다 귀환 끝난 다음에 재정비 한번 하고 미드밀고 우리 집 가자 지금 레오나 집 갔다오고 오공을 탑 밀고 미드로 가면 돼 미드로 한타 하죠 미드 합하죠 미드 합해서 한타 합시다 명언이지 신론제 명언이지 미드 합해서 한타해요 다 귀환할 때까지 트위치 아주 귀환해야 돼 그때까지 정권인 돌아 그리고 아랍하고 한명 끊기고 아이 이 웨짤림 아이 웨짤림 그리고 짜인네 한 마디 하지 그러니까 모이자구요 에헤헤헤헤헥 그러니까 모이자구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구요 됐어 미드로가 미드로가 아 안먹어야땐 미드로가 미드로가 아 미드 합하라고 아 끝났어 바로가 바로가 KTX야이 이러면 여기 하이패스 뚫렸어 바로가 끝났어 이거는 아 앗는 그거야 아 전면 뺐어 아 그리고 팀플라이트 중요한건데 전면 빠진 사람 바로 말해줘야돼 아 누구 누플 응 누구 누플 바로 말해줘야돼 특히 원딜 상대 원딜 그럼 미드가 진짜 편해져 탑이랑 미드가 진짜 내가 체가서 느껴본건데 스크림할때 상대 원딜이 플래시 없는거 알면 진짜 편해 상대 정글 뒤로 보고 음 안무 탑에 있다 아 좋지 좋지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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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쭉 믿어 들이대 그냥 들이대 들이대 어 싸워 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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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좋아 죽었어 죽었어 아이 간지럽다니까 쟤 죽었지 저거 민혁 왔다 빼주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유 믿어 믿어 타워 전멸로 들어가줘 아유 끝나네 막 쓰지 그냥 아유 아유 깔끔해 쓰레이드 데리고 이겼어 승! 오늘 좋은데? 아이 오늘 좋은데? 스컴즈 전력 상승 보소? 아유 스컴즈 하... 우리 제로 가야지 어떡하지 스컴즈 아이 화기 싫은데 가입했어요 스컴즈? 네 저 스컴즈한테 그냥 조용히 게임해요 근데 딜량 와 피치 바트 보소 스컴즈한테 4명 그냥 던져주고 혼자 게임해요 전 그냥 가입했냐고 아 했어요 아 진짜? 어쩔 수 없이 아유 피지 딜이 아 피지 잘했어 아이 좋아 아 프리롤이야 프리롤 아 좋아 근데 우리가 좋은 판단한 거는 탑을 버리고 바텀을 키운 거지 응 왜냐면 덕분에 트위스트가 캐리했잖아 응 오공은 망해도 궁이 있어 맞아 그리고 오공이 심하게 망하지 않았어 응 몇 번 살아갔어 그게 컸어 아유 좋아 왜냐면 탑에서 2대1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거든 이블린 다리오스를 못 이겨 오공 아무 뭐가 판단 괜찮았어 한 탄때 타겟팅만 알려줘 누구 때려 누구 때려 한 타겟팅만 해줘도 편하다니까요 아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한 사람만 말해야 돼 음 그리고 들어가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런 것도 확실하게 말해줘야지 들어가 그게 스컴즈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오더라 그것만 해주면 돼요 막 자세하게 막 어디 와드해주고 막 너 빠져라 뭐 봐줘라 이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할 일이네요 그거 뒤에 앉아있는 감독이 말할 거고 아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경실 때 부스 가면은 뒤에 심판이 앉아있지 감독이 앉아있진 않아 아이 그렇지 심판한테 물어볼 거야 와도 아이 안되지 안된단 말이야 안되지 오더라게 그런 거야 이런 거 말이 안 돼 이거 5분 때 전체 오더라 해달래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이야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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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 요구야 이거는 환상이 많아 환상이 오더라다 환상이 많아 내가 무슨 함대 함장도 아니고 함대 함장도 이런 거 안 해 뿌린다 왜 청소식 함대 함장도 이런 거 안 해 그냥 미사일 쏴 이런 거 하지 야 뿌려 아 뿌리지 말고 청소하기 힘들어 청소하기 힘들어 뿌리는 거 말고 아 청소하기 힘들어 아 유어소 카이브 아 청소하기 힘들어 어쨌든 오늘은 네 여러 가지로 되는 날이네요 아 1,2,3부 다 익었어 아 되는 날이야 다 익었어 2,3부 다 익었어요 아 좋아 경축 나는 이기고 1점 받았다고 마이너스 3점급 다치된 것 때문에 즉 3 애매만 올려요 애매만요? 시즌4가 있잖아요 얼마 안 나왔어 시즌3 얼마 안 남았어 월드컵 끝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얼마 안 남았어 내년이 됐든 올해가 아 얼마 안 남았어 배치 하나 또 기막히게 잘 봅니다 아 14승 2패 했잖아 아 그래요? 람모스로 진짜? 14승 2패 했다고요? 아 그건 됐고 제발 오늘 배운 거 내가 10개 가지고 줬어도 그 중에 1,2개 건지는 것도 많이 건지는 거예요 네 많이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제발 좀 내일 게임한테 돈 좀 되기를 아 당연히 돼야지 제발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러바타 지금까지 3부와 함께 했고요 네 어 3판 다 이긴, 4판 다 아 3판 다 이긴 이겼는데 네 다 이겼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챔피언들이 하던 걸 가르쳤거든 아 not so bad 이게 처음 하던 걸 가르치면 안 되고 하던 걸 가르쳐줘야 돼요 나쁘진 않았어요 딱 기대치만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더 배울 게 많은 거 같아요 응 하던 걸 해야지 그거 배울 수가 있어 아 맞아 예 잭스 이런 거 하면 안 돼 잭스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금지 챔프 하죠 잭스 이엘리아 하지마 롤바타 금지 챔프 잭스 이엘리아 제드 이런 거 하지마 제발 부탁입니까 에이 하지마요 내가 제드 배운다고 그랬어 넌 아유 하지마요 제발 하지마 죽여버리려고 그러더라 아유 눈빛이 그냥 사람 중에 눈빛이지 콜 아 롤바타 여기서 3부까지 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뭐 꽤 유익한 시간이 된 거 같은데 다 이겼어 진짜 아 진짜 유익했습니다 다 이기고 일단 뭐 음 도움이 된 거 같아서 다행이에요 도움 됐어요 아 도움 많이 됐죠 레넥톤 춤 뭐지 안 했던 거 다시 이제 꺼냈는데 손맛 좀 봤지 까먹지 말아요 안 까먹습니다 아 까먹지 말 까먹지 말라고 네 아 까먹지 말라고 뭘 안 까먹을 건데 여러 가지 본인이 알겠지 네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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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잖아 뭐 맞았잖아 똥 맞출라고 맞았잖아 그때 계속해 하지 말라고 좋아 나치 너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응 괜찮아 그래 그래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른다 무한도전을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 아니요. 무한도전을 보세요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 레벗타 삼부가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도 좀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서 재미와 교육을 붙잡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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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